Q. 쇼핑몰관의 오, 정말 좋은 게 있고 그런 거 같아. 이런 건 좀 비교적이 좋아. 뜯으면 돼요? 안 반짝인다. 지혁이. 오 지혁이. 오 지옥에서 더 없어졌어요. 오 아사비! 이거 좋은 거예요? 네, 깜짝거리는 거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운이 좋거든. 분명쥬. 문성현. 대박이다. 쟤가 비싼 거 아니야? 최장. 야 최장이가 비싼 거지 이런 거. 네, 비싼 거 아니야. 왜 이런 보기 좋아? 이런 거 문이 아예 없는 사람인데. 이거 반짝거리는 카드가 좋은 거. 이런 거요? 네. 이렇게. 난 안 나올 거예요. 또 문이다. 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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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멀이에요? 다 키우면 안 나오네. 이거 오래도 있어.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아니야. 이게 나아야 좋은 거예요. 이거 반짝거리는 게 좋은 거예요.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뽑은 사람한테 이제 행운이 있잖아. 한 장씩 보여주세요. 소. 유영찬. 오. 이거는. 누구예요? 최은서. 잘 나온 거예요? 수빈이랑. 혹시 찍은 거 있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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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느낌 안 좋았는데요? 여기 팀 없는데. 없어요? 네. 어떻게 해요? 이거 한 장에 얼마씩? 이거 한 팩에 얼마씩? 한 팩에 3만 원이에요. 한 팩에 3만 원이고, 이거 하나에 1,000 원이에요. 오, 홀로금 떴다. 떴어요? 떴어요? 떴어어, 떴어어. 저 하나씩 보여주세요. 네. 내 팀은 아닙니다. 저기요. 오, 저하고서 듣고 봤어요. 오, 저하고서 듣고 봤어요. 반짝거리는 파도 나오면 좋은 거예요. 아, 반짝. 오, 뭐 하나 반짝이에요. 오, 반짝이 나와도 돼요? 한 거에다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저 왜 3장씩 나와요? 어, 3장씩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이지영 선생님. 네. 이거 반짝이죠? 오, 여러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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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왜 이렇게 반짝이는데요. 아, 홀로그리 안 나왔어요? You know. 어, 이거보다 더 반짝거리는데? 이게 더 예이스네. 오. 그죠? 혹시 이거 뽑으면 뭐 주세요? 이게 더 예이스네. 김가면 선수랑 은승훈 선수랑 홀로가 다 좋은 거예요. 반짝거리는 거. 뭐 받아요 저희? 네. 온수대통. 오늘 안타? 오늘 온수해. 오늘 온수대통입니다. 개취겠다. 이거 빨간색인데? N.S.G. 도겸은 선배님. 민호요. 오 민호 선수 뽑았어요 지금. 근데 3개밖에 없는 게 좋아서. 무장 존경하는 옷이 좋아서. 이거 얼마예요? 이거 핫 3개에 3만 원이고 이거 하나당 1,000원. 서울고 선배님. 오 선배님. 장성호 선배님. 좋아합니다. 오 이거 아예 나왔구나. 자승연. 따르카되요 이거. 희한 선수들 딱. 레전드랑? 네? 또 레전드 하나. 한번 뽑아야 돼요? 네. 하나 다 하시면 됩니다. 홀로 나가야 됩니다. 형 뽑을게요. 나 임무새요. 기차선수. 오 롤라이저. 있겠지? 뽑았어요? 오. 오 레전드를 많이 뽑았어요. 건강한 제품. 몇 비싸요? 최정. 오제일. 삼성 오제예요. KT 오제일 말고. 최재훈. 아 다. 재훈 선수 거 홀로그램 아니에요? 네. 반짝거리는 거예요? 네. 홀로그램에서 온 거예요. 우리 팀 홀로그램 없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영웅이 없겠지? 오늘 5번 타자 한 거예요. 5번째. 몇 장 들었어요? 저 있어요 이거? 삼성 하나만 뽑아야 돼요. 서우쵸 선수. 뭐야? 뭐야? 엘씨가 지금 처음 왔어요. 기분이 처음이에요. 이태형 선수. 몽보경 선수. 몽보경 선수. 하나 하나. 용자 선수. 엘씨가 지금 왔어요. 엘씨가 지금 왔어요. 어? 김동영 선수. 그냥 인사만 하는 거 좀. 인사만 해요? 기와도 처음인데? 어? 이렇게 인사 왔어요. 홀로그램 나왔어요. 반짝거리는 카드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요? 네. 이게 확률이 훨씬 적어요. 그게 적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여기 백종현 선수 카드도 있어요. 알았어요. 여기 한 장씩 보여주실래요? 오수관 선수 카드 뽑았어요. 이태형 선수.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원테인 뽑겠다. 무슨 카드 색깔이 좋은 거예요? 이거 반짝거리는 게 좋은 거예요. 아.. 이 뽑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금? 꽤 많이 뽑아가셨어요, 지금. 네. 김.. 김강민 선배님. 오! 나 뽑았어! 이거 맞죠? 어, 화이팅! 감사합니다. 뽑아서. 카드 3장 들어있는데 반짝거리는 카드 나오면 좋을 거고. 벌써 빨간색인데? 원래 원숭이들이 보이냐, 운이 많은데. 정우 형. 박세웅. 어, 감사합니다. 반짝거리는 거 나오셨다 하는데요. 반짝거리는 거지? 네. 은신욱. 오! 이게 반짝거리는 거 이게? 네. 이거 뽑아요. 이 좋은 거 뽑아서 이게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운수 대통령. 아, 운수 대통령. 감사합니다. 운수 대통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뽑으라고요? 네. 남은 거 내가 다 뽑으면 되겠네. 근데 내가 없네. 아직 안 나왔어요, 제인 선수. 그러면 난 한 번에 나를 뽑아야지. 나 방금 첫 장이 파란색인데? 네이비였네. 어, 나의 대표팀 배터리? 네. 마지막에 휴지비가 보였네. 이거 뭐 없잖아요. 이거, 이거 NC잖아요. 여기도 지금 사진 하나 나왔다. 어, 제이랑. 제이랑 승부해야 되는데. 어, 공주다. 내 사랑 공주. 정주 거 내가 가져가네. 난 그냥 반짝이가 안 나와요. 이거 NC인데. 이거 저장이야. 아, 또 파란색 없잖아요. 어, 전우야. 어, 레전드. 오. 좋은 거예요? 오, 이것도 좀 희귀이긴 해요. 또 꺾이 운이 없으신데요? 제가 안 사왔다니깐요. 아, 그죠. 내가 사서 뽑아야 그게 좋아. 뽑혔잖아요. 아, 색이 빨간색인데? 빨쩍인 거 있다. 너무 나왔어요. 양색인데? 아, 너무 길리네. 두 개 다 까도 되죠? 아, 더 좋네요. 음, 더 좋아요. 자, 김혜성. 김도영. 박찬호. 저 내야수는 좋아해요. 오, 야. 양석환. 석환이여. 석환이여. 석환이여 나 처음인가? 어, 있어. 있어요? 아, 중국이에요? 역시. 동범이싱 나왔나요? 레전드. 이거 저 주는 거죠? 네. 어, 저 혼자 끝나고. 수두 선배. 아무도 안 나왔네. 네, 태어민정 오늘 마지막 창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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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 창규형 없어 창규형 없어? 창기 창기 홍창기 오케이 홍창기도 없어 나 없는 거 다 뽑아 지금 좋아 잠깐만 일단 오! 창규형 반짝이네 어? 저기 어? 준우 형 준우 형도 없어요? 네 준우 형도 없네 어우 나 다 다 다 잘 뽑으시는데요? 예쓰 저 이거 주세요 요고요? 이거랑 네 이거 그리고 이거 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딨어? 이거 혜성이 네 경민형 수빈형 뽑은 이유가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네? 내 아수들 제1이형은 근데 솜송이 해야지 아직 푸른피구나? 가서 뭐 빨간피라 그러는데 거짓말 치겠네 감사합니다 수원에서 올스타 카드강 하셨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그래서 저희가 깜짝 미션을 준비했거든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이거 잃어버리면 될 수 없는 거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가져갔다가 당일에 다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미션이 맞혀요 싸인하는 과정 이렇게 찍어 오시면 되는 거 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올스타 카드 카드 당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김원중 선수 아 되죠 되죠 우리 원중 언니 누나 사인 받아 올게요 제가 아 성공 오늘 받아도 돼요? 아니요 안 되면 여기서 다 받아야 돼요? 네 아파드 한 번만큼 많이 돌려도 돼요 어 형 2시간이 여기 계시니까 네? 유튜브 유튜브 장성호 선생님 네 좋아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 벌로 오래머래로 갖고 와요 아니 이렇게 많이 들리지 박세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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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 이걸 팬분들 드린데 아 나눠주신다고? 나눠주신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원중 언니 좋은 거 봐주셨네 나중에 추첨해가지고 롯데 팬분한테 나중에 추첨해가지고 롯데 팬분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더 더 더 네가 이제 수령했잖아요 네 화이팅! 저희 이거 나중에 사인 받아서 팬분들 나눠 드린다고 저희 이거 너네 삼성 유튜브에서? 네 삼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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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색은 너네가 되는거야 그 잠시 저희 유튜브 팀에서 사인 받아서 팬분들 라노디리 멤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 들었죠 최종 감사합니다